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오송 생명과학단지 일원에서 열립니다. 기업관에서는 154개 기업의 우수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고, 중국과 베트남, 미국 등 36개국, 280여 명의 바이어가 참석해 국내 기업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.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 엑스포는 충북 전략산업인 화장품 뷰티 산업을 육성하고,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.